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혹시 외투 안에 귀중품 있으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님 먼저 따뜻한 타올과 함께 음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걸로 준비해드릴까요? 네, 음료는 커피, 홍차, 주스, 맥주, 와인, 그리고 샴페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샴페인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실례하겠습니다. 샴페인하고 마카다미아, 그리고 웹타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테이블포 먼저 깔아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마카다미아 페이 unas 하시고 있으시면 호출 벨 눌러주시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감사합니다. 저희 만문항공 퍼스트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아메니티 다양하게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 기내에서 편안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편이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죠? 보상 풀어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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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로 피부에 자극없이 편안한 착용감 느끼실 수 있으실거고 또 이렇게 셔츠 6대의 상의관 밴딩 팬츠로 구성된 여유로운 핏에 편입이 됩니다. 환복은 뒤편에 화장실에서 가능하시니까 언제든 편하실때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포근하고 따뜻한 극쇄살 무릎담요도 준비되어있습니다. 이것도 포장풀어드릴까요? 네. 네. 작은 사이즈에 굉장히 부드러운 담요로 가볍고 휴대성이 좋은 담요에요. 손님 무릎위에 살짝 덮어드릴까요? 네. 따뜻하시죠? 따뜻하시죠?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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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ugen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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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사이즈에 맞게 디자인된 목베개로 여행으로 지친 손님의 수면해질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될거에요. 이렇게 여기 헤어펌프를 누르면 공기를 조금 더 주입할수도 있고 또 앞쪽에 잎버클을 이용해서 목에 고정시켜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실겁니다. 네 사용하시고 보관하실때는 여기 뒷면에 헤어벨브를 열어서 공기를 빼주신 후에 저희가 함께 드리는 이 파우치 넣어서 보관하시면 되십니다. 이 목베개는 지금 손님께 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일단 종합이 다리 우선 잠시만요 손님 불편하진 않으시죠? 그리고 부드러운 소재에 수면 안대도 준비되어있어요. 수면 안대는 빛을 완벽하게 차단해주고 끈이 밴딩으로 되어있어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님 지금 신발 많이 불편하셨죠? 여기 가볍고 편안한 슬리퍼도 준비되어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가져가실 때 이렇게 접어서 함께 드리는 파우치 안에 넣어서 가져가시면 되세요. 굉장히 가볍고 호대성이 좋은 슬리퍼에요. 지금 바로 이 슬리퍼로 갈아주시면 항상 편안해지실 것 같은데요. 네. 여기요. 그리고 손님 좌석 우측에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준비되어있지만 이렇게 소음을 막아주는 메모리폼 기막이도 저희가 따로 준비했으니까 언제든 필요하시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이 안에 넣어서 드릴게요. 수면 안대도 그리고 이 파우치 안에 넣어주세요. 이 안에 넣어주세요. 이 안에 넣어주세요. 이 안에 넣어주세요. 손님은 소울치약이나 핏 그리고 그리고 헤어캡도 있구요. 머리끈이나 방법, 화장품, 면도기까지 준비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마문항공에서 특별히 준비한 오멘트 파우치인데요. 이거는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문항공 퍼스트 클래스는 손님 여러분의 편안한 비행과 더불어 숙면을 위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일 아침 세안 후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토너 세럼 크림이구요. 그리고 이 외에 보습을 위한 부드러운 립밤 그리고 이건 손소독제에요. 핸드크림 보습을 위한 핸드크림 또 숙면을 위한 천연 아로마로도 준비되어있구요. 릴렉스를 돕는 향수까지 준비되어있습니다. 릴렉스를 돕는 향수까지 준비되어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분 공급을 위한 미스트와 수분 공급을 위한 이 물까지 수분 이 불도 함께 드릴게요. 지금까지 드린 어메니티들은 목적지에 도착 후에도 모두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마문항공에서 제공해드리는 특별한 서비스도 준비되어있는데요. 이 패블리 보여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마문항공 퍼스트클래스에는 손님 여러분의 피부케어를 돕는 피부관리사님이 따로 계시거든요. 메이크업을 하고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관리사님이 가볍게 클렌징 도와드리고 또 기내 환경이 조금 건조하다 보니까 보습에 도움이 되는 스킨케어 제품까지 발라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께서 원하시면 보습 마스크팩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고요. 더불어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어메니티들로 숙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간단한 케어도 해드릴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 클렌징, 스킨케어, 그리고 수분팩 중에 원하시는 코스만 선택하셔서 따로 경험해보실수도 있고, 혹은 전체 서비스를 다 받아보실수도 있습니다. 혹시 손님은 이 중에서 경험해보시고 싶은 서비스가 있으실까요? 네, 전체 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저희가 숙면을 위한 차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준비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손님, 식사 먼저 제공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서비스 먼저 받으시고 식사 준비해드릴까요? 네, 그러면 식사 먼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녁식사는 한식과 양식 중 선택 가능하시거든요. 메뉴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저희 저녁식사는 이렇게 한식과 양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식은 해물 냉채, 그리고 전복죽, 채끝 등심구이, 그리고 반찬과 구 구성되어 있고요. 후식으로는 수정과와 호두 고갓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양식은 빵과 스파클링와일, 식사주 서비스 나가고요. 그 다음에 수프, 양송이 크림 수프, 그 다음에 샐러드는 토마토, 카프레젠 샐러드, 그리고 주요 요리는 부챗살 스테이크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디저트는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크래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식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식사 이후에 언제든지 원하실 때 제공해드리니까 출벨 눌러주시고 요청해주시면 되세요. 라면, 쿠키, 파이, 그리고 과일, 케이크, 과자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식과 양식 중 어떤 걸로 드릴까요? 양식으로 준비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스테이크 굽기는 어느정도로 해드릴까요? 네, 미디엄 웰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실례하겠습니다. 저희 식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전판과 식전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식사 부 tablet 참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식전빵은 마늘 바게트이고 식전주는 스파클링 와인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식전빵은 마늘 바게트이고 식전빵을 사용하여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프는 양송이버섯과 크림이 듬뿍 들어간 크림 수프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수프는 양송이버섯과 크림이 듬뿍 들어간 크림이 듬뿍 들어간 크림이 듬뿍 들어간 크림이 듬뿍 그래서 크림이 듬뿍 들어간 크림이 듬뿍을 들어간 크림을 먹었 bill f Communications 바를 들어간 크림bat신 실례합니다. 맛은 괜찮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샐러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샐러드는 토마토 캄브레젤 샐러드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샐러드 다 드신건가요? 그럼 접시 지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테이크와 레드와인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됐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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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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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내식 맛은 괜찮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테이블 정리해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실례합니다. 손님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셨나요? 네, 자리는 편안하시고요. 다행입니다. 아까 요청하셨던 스킨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진행 가능하신데요. 혹시 몇 분은쯤 예약해드릴까요? 네, 지금 바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호출 벨 눌러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오늘 손님 메이크업 클렌징과 스킨케어 도와드릴 피부관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옆에 내려놓을게요. 그러면 손님 피부 상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피부가 조금 건조하신 편이신가요? 평소에는 괜찮으신데 오늘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있으시구나. 아,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케어를 보습 탄력 위주로 가볍고 자극없는 케어 해드릴 거니까 아마 지금 손님 피부 상태에 적절한 관리가 될 거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지금 바로 클렌징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세안 패드 머리 위에 살짝 씌워드릴게요. 네, 네. 살짝.. 이쪽에 네, 머리 살짝만 이쪽으로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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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실 건 없으시죠? 괜찮으실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카놀라 클렌징 오일로 손님 메이크업 클렌징 해드리겠습니다. 자연에서 온 식물성 오일만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굉장히 순하면서도 디클렌징이 가능한 클렌징 오일이에요. 이 오일을 롤링해서 손님 피부에 메이크업 전염물과 노폐물을 말끔하게 녹여드리도록 할게요. 딸기 자 구멍 물 물 물 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해면으로 오일 닦아드릴게요. 해볼게요. 안녕. 오늘은 촉촉한 해면스펀지로 오일 닦아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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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케어와 동시에 촉촉한 클렌징이 가능한 버블필린 클렌저에요 이렇게 풍성하고 부드러운 거품으로 피부결과 눈 사이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겨내 드리겠습니다. 직전을 열어보는 경우는 그리고티이 가능한 걸 보여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면세안 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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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습을 위해서 얼굴의 미스트 분산해드리겠습니다. 이 미스트에 함유된 프로폴리스 성분이 영양과 보습, 탄력 등 피부 케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거에요. 이 미스트에 함유된 프로폴리스 성분이 영양과 보습, 탄력 등 피부 케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거에요. 피부에 산뜻한 기분 들죠? 그리고 이건 산뜻한 워터타입의 토너에요. 이 화장솜에 살짝 적셔서 피부결 정돈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화장솜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리고 크림 발라드릴게요. 피지 분비와 유수분 밸런스에 도움을 주는 크림이에요. 발라드릴게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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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리고 손님께 오맨트로 제공되었던 제품들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서 한번씩 발라드릴게요. 네 먼저 뒷밤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치카성품과 수분 보호막을 형성하는 알로에 상품이 들어 있어서 입술이나 입술 주변에 예민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 한번 발라드려 볼게요. 발라드릴게요. 발라드려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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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손님께 특별 팩으로는 이 마스크 시트를 준비했는데요. 보습과 탄력에 도움을 주는 보습과 탄력에 수분케어 제품입니다. 지금 바로 얼굴 위에 얹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얼굴에 얹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하신가요? 네. 그리고 이건 따뜻한 웹타월이거든요. 이걸로 손 닦아드리고 아까 손님께 오메이치로 제공되었던 핸드 제품들 설명해드리면서 좀 발려드려도 괜찮을까요? 음 네. 그러면 잠시만 저한테 손 좀 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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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자. 그러면 이어서 손소독제 발라드릴게요. 손 내밀어보시겠어요? 향이 정말 좋죠? 찬찬한 꽃향이 섞인 로즈우드와 야생화연기 그리고 코코넛의 달콤한 잔향이 잘 어우러지는 제품이에요. 손소독과 동시에 보습감까지 해주기 때문에 발랐을때 따뜻한 느낌이 마음에 드실거에요. 손소독의 달콤한 잔향이 잘 어우러져요. 손소독의 달콤한 잔향이 잘 어우러져요. 손소독의 달콤한 잔향이 잘 어우러져요. 손소독의 달콤한 잔향을 발라 드리겠습니다. 손소독의 달콤한 잔향이 잘 어우러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향 한번 받아보실래요? 이거 향이 정말 좋죠? 우디향 좋아하시면 아마 마음에 드실거에요. 손 주시겠어요? 페티버와 센타로드, 카다맘 향이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고요하고 나른한 느낌의 우디향이 특징인데요. 포근한 향이라서 숙면에 도움이 되실거에요. 포근한 향이라서 숙면에 도움이 되실거에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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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라벤더 앤 마조람 아로마로론이에요. 주무시기 전이나 스트레스 받으셨을때 주무시기 전이나 스트레스 받으셨을때 기분이 전환되고 잠도 솔솔 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숙면에 도움이 되실거에요. 그러면 목 뒤쪽에 살짝 발라드릴게요. 자 향이 정말 좋죠? 반지쪽도 발라드릴게요. 반지쪽도 발라드릴게요. 숙면에 도움이 되실거에요. 반대쪽도 발라드릴게요. keeping 반대쪽 다시 쿨링감이 없는 부분이라서 더 편안하실거에요. 괜찮으시죠? 이건 비누향이 나는 향수거든요. 이걸 뿌렸을때 굉장히 릴렉스한 기분을 느끼게 해줘요. 살짝 뿌려드릴까요? 자 뿌려드릴게요. 바텍쪽도 뿌려드릴게요. 향이 정말 좋죠? 이거는 잠드시기 전에 패딩에 뿌려주셔도 좋으실거에요. 좋으실거에요. 하닛쪽을 뿌린거에요. 어떤 게 못먹는거에요. 마스픽을 뿌려주실거에요. 마스픽을 뿌려드릴게요. 마스픽을 뿌려주실거에요. 마스픽을 뿌려줄 그 제품은 마스카드팩을 뿌려드릴게요. 그리고 세안팬트도 풀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숙면을 위한 케어는 모두 끝났거든요 오늘 받으실 케어 모두 좋나요? 네 괜찮으셨어요?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궁금하신 거나 필요하신 거 없으신가요? 네 그럼 손님 여행 마무리도 잘 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고 오늘 정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손님 오늘 받으신 케어는 괜찮으셨습니까? 다행이네요 아 네 편의 복으로 갈아입하시려고요 네 그러면 저기 뒷편에 화장실에서 갈아입하시면 되시고요 그럼 손님 다녀오실 동안 저는 배딩 서비스 해드리고 또 아까 요청하셨던 숙면을 위한 틴 서비스도 함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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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하겠습니다. 선생님 침구나 자리 불편하신 건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숙면에 도움이 되는 허브차 세종류 준비했는데요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여보세요 모두 유기농 허브차로 페퍼미트, 캐모바인, 레몬삼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로 준비해드릴까요? 향 한번 맡아보시겠습니까? 네 잠시만요 전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페퍼미드 차에요. 향이 굉장히 좋죠? 이건 다가오기 일종이에요. 청량함과 상쾌함이 특징이거든요. 이 차는 식후에 잘 어울리는 차고요. 소화에 불편함을 진정시켜줘서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되는 차에요. 소화에 불편함을 진정시켜줘요. 소화에 불편함을 진정시켜줘요. 소화에 불편함을 진정시켜줘요. 다음으로는 캠오 마일. 소화에 불편함을 진정시켜줘요. 소화에 불편함을 진정시켜줘요. 소화에 불편함을 진정시켜줘요. 소화에 불편함을 진정시켜줘요. 소화에 불편함 carr ل Sanjeist 하지만 말렸을 때에는 これ 같은 국화꽃 양과 풀 양 그리고 신선한 흑향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불면증에 좋은 차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러브차 종류 중에 하나에요. 마지막으로 레몬밤 레몬밤은 잎에서 아주 연한 레몬을 느낄 수 있는 러브에요. 특히 잎을 만졌을 때 향이 더 강해요. 그리고 불면증과 심심안정에 도움이 되는 차이입니다. 그릇이 그릇이 그럼 어떤 차로 준비해 드릴까요? 네 레몬팜이요 레몬팜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를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레몬팜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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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차가 울어날 동안 조금만 기다릴게요. 안녕. 안녕. 이제 다 우러난 것 같아요. 차잔에 따라 드릴게요. 향이 정말 좋네요. 손님 테이블 위에 놓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쿠키랑 파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걸로 드릴까요? 둘 다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실까요? 네. 그럼 손님 맛있게 드시고 편안한잔 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좋은 꿈 구십시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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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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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